나이스터치큐입니다. 벌써 2019년 달력 2장이 넘어갔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맑고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지방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먼지와 비슷한 연분화, 열분한 개인 방무로나마 시정이 그리 깨끗하지 않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 금요일 일기도부터 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2일 토요일은 중부지방은 동해상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일 일요일은 계속해서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예상 강수 구역만 한 번 더 짚어봅니다. 2일 토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이 강수 때는 3일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4일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포근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3일 저린 내일 서울의 아침 영상 1도, 토요일도 영상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토요일 무려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 중부 해상은 안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2일 토요일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부터 날씨터치큐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평일 2회 공휴일과 주말도 1회 방송돼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보다 심화된 날씨 해설방송 날씨터치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날씨터치큐였습니다.